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다이노스 가정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원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팬들 덕분에 저희 NC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 준비 잘해서 꼭 7무대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이 더 강해진 만큼 팀과 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NC 다이노스하고 가정 여러분들이 같이 생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저희 선수들 모두가 한마음 한끝으로 우승을 얻고 있습니다 감독님 핵심한테 잘 배우고 또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팀 성적과 기량도 변화시켜서 저희 팀이 꼭 우승하는데 복댐이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저희 다이노스 선수들 모두 팀 성적에 먼저 우승을 생각하고 한 로프를 향해서 다같이 승진하는 그런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고 달리고 쉬고 잘 잡고 마운드에 오래 서 있어서 팀이 꼭 좋은 성적 거두는 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NC 다이노스도 이제 16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준비할 테니 저희 팀 많이 응원하고 싶죠 팬들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야구에 같이 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겁게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의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선수들 올 시즌들 열심히 해서 꼭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!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 지금 당장 팬 여러분과 같이 행진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